네, 안녕하세요. 슈므드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쪼! 고릴라 스넛. 고릴라 콧물이죠. 네, 얘는요. 더 오리지널 버전이고요. 기타 피크랑 드럼 스틱 그립이에요. 손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립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천연 송진으로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이고 신체에 분비되는 화학 작용, 땀 같은 거 났을 때나 열과 반응에서 기타 피크나 드럼 스틱이나 아니면 활 쏘시는 분들도 이거 쓴다고 해요. 안정적인 그립이 요구되는 연주에 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고릴라 스넛. 이건 이름 진짜 얘네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. 웃기죠? 자, 한번 열어볼까? 음, 에이. 이거 만져보고 싶다. 뭐 피크,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피크 지으면 진짜 되게 딱 달라붙어요. 저 예전에 한번 써본 적 있어요. 아는 오빠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써본 적 있는데 그때 되게, 우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손이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손이 땀 흐르고 너무 미끄러울 때 사용하면 최상의 안정적인 그립을 제공을 하는 그런 제품이죠. 얘는 가격이 지금 딱 만 원. 네, 만 원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상품 판매하러 나왔죠? 고릴라 스넛. 여러분들의 미끄러움을 방지해드립니다.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받으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